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이제 또 밤 늦은 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요 방송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천혜장도 끝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고 또 주말도 재미있게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또 내일 장이 열리잖아요. 내일 장이 열리니까 또 파이팅 합시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벌써 스승의 날이네. 스승의 날. 여러분의 스승, 선생님, 선생님한테 꼭 인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도 자기 살아가면서 자기 멘토나 아니면 선생님한테는 인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구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 인사, 메시지 정도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번 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주도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지 않겠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스권.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 그 대외 변수가 지도 상단을 제한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최강국, 최강대국도 이렇게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지금 바보라기보다는 참 한심스러워요. 저는 보면은. 이게 참 여야. 얘들도 여야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여당과 야당. 참 까끔한 나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또 증권관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2420에서 2550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밴드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한 2500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의 줄타기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거래에서 따르니까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02% 정도 하락을 해서 2475.42에 거래 마쳤고 코스피는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2500선도 내줬고 코스닥은 2.267 내려서 822.43으로 마감을 했어요. 미국의 부채한도가 문제 있고 경기침체 우려 있어요. 지역은행 우려 등 하여튼 불확실성이 많아. 미국 부채한도, 경기침체, 지역은행. 하여튼 이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위험 회피 선호 심리가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국내 우리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이 동조하는 것 같아요. 약간 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물가 안정에도 지역은행 위기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터질지 몰라 미국은행. 요즘 미국은행도 아주 개판입니다. 여기 또 부채한도를 둘러싸서 정치권의 분열로 부진했던 점도 한국 증시에도 부담 요인입니다. 얘들도 보니까 민주당, 공화당 개판이야. 또 엉망입니다. 결국은 우리 같은 나라 또 힘이 약하니까 또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은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간의 부채한도 협상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망한다. 안 좋다. 그런 얘기들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각종 유튜버, 기자, 교수, 별의별론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하반기에 망합니다. 폭망합니다. 다들 떠들어대고 있어요. 과연 그게 될지는 봐야겠지만은. 하여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개미들의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되고 주가는 좁은 폭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죠. 미국 경기 하강과 부채한도 협상이 상단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강한 상승세로 증시를 견인해왔던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요인이다. 증권과의 매도 리포트 그리고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의 회장의 구속. 이런 악재가 겹치다 보니 지난 한 주 동안은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주가가 벌써 한 20.35% 정도. 20.35% 정도가 떨어졌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 미친듯이 올랐어요.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죠.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달 900선을 웃던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등 2차 전지 소재주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 10일 830선을 윗돌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겪다 보니 국내 주시장도 한 개 부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는 미국의 가계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4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비열과 주목을 끌 건데 오는 19일에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도 관심이 쏠리는데 21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주요 경제 지표하고 연방준비제도의 의원들의 발언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많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경기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진행됐던 1,4분기 실적 시즌이 양호하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이 때문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살펴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일단은 시장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200 기업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이들의 실적 관계는 합계에는 전망치를 웃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실적이 전망치를 상위한 기업의 비율은 56%로 집계되고요. 기업의 실적 터널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실적 시즌의 때는 종목 간 차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요일은 그렇게 재미없는 지수 보여줬고 토요일은 보니까 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올랐는데 미국은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아쉽게도 나스닥 빠지고 S&P가 조금 조정을 받고 빠졌습니다. 우리의 필라도 좀 어리버리해요. 지금 보니까 삼천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이 삼천선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졌죠. 0.2% 그리고 환율은 1344원, 14원 정도 올랐어요. 달러 1분에는 0.47원 좀 올랐고 유가는 0.83 빠져가지고 70.04달러 일본 연합 990.38, 유로와는 1458.37, 중국 연합 190.75 휘발유 1634.29원 좀 빠졌습니다. 국제금가 2019.8달러, 국내는 86,138.49원입니다. 10년물 국제금리는 3.4630, 3.4630 조금 올랐습니다. 선물은 보니까 다운은 한 0.18, S&P 0.29, 나스닥 0.57, 러셀은 0.48 이렇게 가지고 모두 소폭 하라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64,100원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빠졌죠. 내가 볼 때는 다시 또 슈팅합니다. 슈팅을 해가지고 다시 또 65,000원 선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고 우선 또 마찬가지로 55,000원 선에서 55,5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54,5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서 약간 밴드상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애간장 트임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참고 버티고 전부하는 우리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꼭 뵙도록 해요. 여러분 주무세요. 굿나잇!